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어 진짜 잘생겼다 어? 안녕? 미친 지금 신가옥이 너 팔러 간 거야? 내 신가옥한테 간실지 아 무슨 소리야 소윤이가 걔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솔직히 잘생기긴 했지? 솔직히? 잘생기긴 했지? 어서 어? 이 마음한테 다 들었어 너 신가옥한테 꼬리치고 다닌다며 너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잘생겨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뭐? 뭐?